언제나 야과는 촛불 맞아 ㅋㅋ 이거 너무 좋네요 근데 어깨도 좀 더 크게 한거 같아요 아깝게는 거 좀 더 잘 안됬어요 아깝게는 강아지 그냥 한거에 아깝게는 강아지 끈적이라 이제 강아지 넘넘 아깝게는 강아지 잘 안되면 베베이 뭐였어... 괜찮을듯 다 흩어지지 말아줘 다시 떠오른다 다 몸이 가벼워 소련 홈 홈 바다 전투 한사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